침대 바닥의 솜털 뭉치인 줄 알았던 것이 무려 18마리의 뱀이었던 사실을 알고 혼비백사는 한 가정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조지아주 오거스사에 거주하는 트리시 윌처는 최근 18마리의 뱀 침대 위에서 현실을 모른 채 잠을 잤던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침대 바닥의 솜털 뭉치인 줄 알았던 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윌처는 무려 18마리의 뱀들이 자신의 침대 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처는 남편 맥스와 함께 침대 밑에서 무려 16마리의 아기뱀과 부모뱀 2마리를 도구를 사용해 가방에 포획한 뒤 집 근처 개울가에 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뱀은 독이 없는 가터뱀이었습니다.